첫번째로 이 사회적 역할 첫번째로 보면 자원에 효율적 배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재무제표 만들 때 제일 신경쓰는게 많은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재무제표 만들거 아니야 보통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기장을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준다구요 저희가 장부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받아갖고 사인한다고 그분들이 제일 신경쓰는게 뭘까? 중소기업 사장님들 부체적은걸 신경을 많이 써요 부체적은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고요 단기순윅 많이 나오는걸 좋아할까? 단기순윅 적게 나오는걸 좋아할까? 적게 나오는걸 좋아하지 단기순윅은 적게 나와야 세금이 적게 낼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단기순윅 많이 내봤자 자랑할때가 없어요 어차피 다 내돈이기 때문에 단기순윅 적게 나와서 세금 적게 내는게 맞더라구요 이해하시겠죠? 그분들은 부채 적게 단기순윅 적게 나오는걸 제일 좋아해 부채를 왜 적게 만드는걸 좋아할까? 부채가 적어야 해 아무튼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단기순윅 나발이고 필요없고 부채 적은걸 제일 좋아한다고 왜 부채 적은걸 좋아할까요? 왜?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해주신 분들은 부채 많은걸 제일 싫어해요 부채 많으면 대출 안해준다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부채 받는걸 진짜 싫어해요 대출이 안나온다고 대출 받아야되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감사했던 회사 중에서 코리아 에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울산에 있는 가스 회사인데 이게 진짜 웃긴데 그 회사가 대출을 받아야됐던거야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은거에요 부채가 풀방인거야 그래서 대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못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IFRS가 도입됐을 때였거든요 그 회사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IFRS에 쓸 필요가 없었어 내일 얘기할거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도 급하니까 은행 대출해주시는 분한테 너 IFRS 알지 IFRS로 재무재표를 만들면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예전에 10년전에 10억 주고 샀어 재무재표에는 10억으로 계속 기재가 되어있다고요 근데 IFRS로 전환하게 되면 IFRS는 지금 땅값으로 재무재표에 기재하라고 그런다고요 예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시장가격으로 자산부채를 기재하면 땅값이 지금 20억이니까 그만큼 자산이 올라가겠지 그럼 자산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만큼 자본이 올라가서 부채가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원한테 설득을 했다는거에요 은행원분들한테 내가 재무재표를 IFRS로 바꾸면 부채가 낮아지니까 IFRS로 재무재표를 만들어서 오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을 해줄라 그랬다는거죠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다는거에요 그래서 비상장에 살아서 IFRS를 적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 회계법인의 용역을 맡겨서 IFRS로 재무재표를 바꿔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식을 할 때 물어봤다고요 일학 업무하는 도중에 회식을 했는데 CEO한테 물어봤어 CF호한테 IFRS를 왜 바꾸냐고 돈 주면서 돈 많이 드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술맛이 뚝 떨어졌어요 마시도 술잔을 내려놨죠 왜 그랬을까 IFRS는 자산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부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IFRS 평가하면서 자산도 늘었지만 부채도 늘었다고요 근데 웃긴게 뭐였냐면 자산은 100억 늘었으면 부채는 120억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 IFRS 적용하기 전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지니까 대출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해보니까 그 담당자도 울고 나도 울고 CEO도 울고 다 울음바라였다고요 이게 회계의 역할이에요 그쵸? 회계 재무제표를 보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수익이 안 나는 회사는 대출 안해주겠지 그게 회계적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회계의 사회적 역할 첫번째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나오는데 당연히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최적 배분에 기여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회계 정보를 보고 일반적으로 대출해주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회계적 정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자원이 이동하는데 진짜로 영향을 미쳐 아니면 개념상으로만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자원의 이동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회계 정보는 아니 회계 정보 보고 대출해주고 회계 정보 보고 주식 산다니까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교재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 역할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즉 회계는 개인 기업 및 국가 등의 경제적 주체가 최선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여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인 기업에 배분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와있고요 회계사 1차 시험에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업의 내부 외부 자원 모두에 대해서 배분 및 개념 및 개념적으로의 배분이 아닌 실제 자원의 이동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에 회계적 정보는 개념적으로만 자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얘기에요 정말로 자원의 이동에 영향을 미쳐요 오케이 넘겨보시면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기능이 있어요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기능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것도 회계사 시험에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죠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기능을 미치지 않는다 경영자가 부임한 첫 해 만약에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0년에 경영자가 새로 부임했대 2020년도에 그 회사 성과 단기순위기 전년도 대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새로 부임하면 그 부임한 첫 해 성과가 좋을까 나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자가 새로 왔대 하나의 이글스인데 김성근이 새로 왔다고요 좋게 맞출 것 같아요 하나의 이글스 꼴찌하다가 김성근 감독이 새로 왔는데 그 애 또 꼴찌했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 김성근 감독 아니 김성근 좋아 김성근 감독하다가 새로 감독이 새로 왔어 그렇죠? 그럼 괜찮죠? 김성근 감독을 하다가 꼴찌하다가 새로 감독이 와서 그 애 또 꼴찌했다고 그 애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 야 김성근 감독이 그 투수랑 타자를 혹사시켜갖고 다 조져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하지 새로운 감독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새로 부임해서 첫 해의 성과가 꼬라박잖아 그러면 하하튼 저 전임 경영자가 다 조져났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그치 새로 경영자 너 새로 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네가 뭔가 반등시키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럼 새로 온 경영자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첫 해 어차피 첫 해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회사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손실 같은 걸 다 떨어내요 기계장치가 장부금액이 100억짜리인데 이거 사실 이 기계장치는 벌 돈이 얼마 안 돼 그럼 이 기계장치를 한 20억으로 확 낮춘다고 80억을 그에 다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손실을 다 까발려낸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의 성격이 성격이 성과가 개판나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부터 깔 거 다 깠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부터 성과가 오르기 시작한다고요 대부분 신임 경영자가 오면 첫 해 성과 여태까지 안 잡았던 손실들을 다 잡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빅베스라고 그래요 큰 욕조에 전임 경영자의 잘못으로 다 손실을 밀어넣은 다음에 그냥 흘려보낸다고 그럼 나는 두 번째 연도부터 좋은 성과만 나오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 회계 분식회계의 일종이 되거든요 빅베스 그럼 경영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까지 해서 전임 경영자 욕먹이고 나는 살라라라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 연장돼야 되니까 계약 연장돼야 되는 것도 맞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빅베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수탁 책임 보고예요 수탁 책임이 뭐냐면 여기 기업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야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자금을 제공한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금을 수탁했다고 해요 그럼 기업에 있는 경영자는 이 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열심히 경영해서 이 수탁받은 돈을 돌려줘야겠지 그럼 이 중간에 내가 경영을 잘해서 돈을 불리고 있다는 걸 투자자한테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수탁 책임 보고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 당연히 투자자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기들이 네가 투자한 돈을 잘 굴리고 있다는 걸 보고해줘야 된다고 이때 사용되는 정보가 뭐예요 회계 정보예요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에도 필요한 게 회계 정보라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봤는데 그럼 여러분 이 경영자 수탁 책임 보고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랑 회사 외부에 있는 투자자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쿠팡도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이야 그거 우리 이거 거래구조 바꿔서 그렇지 매출 늘어난 거 별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거래구조가 바뀌었다는 걸 모른다면 대단한 줄 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회계 정보를 통해서 수탁 책임 보고를 하면 뭐가 해소돼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요 왜 경영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과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 뭐가 있냐면 역선택이 있고요 도덕적 해의가 있다고요 역선택은 의사 결정 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고요 도덕적 해의는 의사결정 후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의예요 그럼 우리 보시죠 역선택에 얘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미약품 아시죠 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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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회사에 약 기술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로얄티를 받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구요 한미약품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무형자산 가서 얘기할 건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약을 개발을 시작하려면 약 기술 개발하는 아이템이 만개가 있다고요 만개 보통 만개 정도 시작해요 개발하다가 사람 몸에 이 약을 실제로 진짜 넣어본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상실험이라고 해요 임상 1단계 임상 2단계 임상 3단계까지 통과하면 식약청에서 승인을 얻고 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근데 만개 아이템으로 시작했을 때 임상실험까지 가는 거 몇 갤까 만개 정도에서 임상실험까지 가는 거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임상실험까지 가는 게 많아야 두세 개라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요 두세 개가 임상실험하고 나서 하나 정도가 성공을 해서 이제 약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15년 정도 걸려요 바이오 업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초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 15년간은 이익도 안 나온다고 약만 계속 개발한다고 해요 보통 제약회사의 수익성이나 주가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하냐면 이게 많이 있냐로 평가한다고 이걸 전문용어로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냐를 보고 이 기업의 미래 주가를 우리가 판단한다고요 실제로 파이프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중간에 임상시험 했더니 갑자기 막 컬크로만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실패하는 경우가 실제로 한미약품이 뭘 판거냐면 임상 1단계에 있는 걸 팔았다고요 독일 제약회사가 봤더니 이게 괜찮은 아이템이야 근데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개발 중이래 한미약품한테 가서 야 니네 아이템 괜찮더라 니네가 기술 더 많아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많지 니네가 돈 많아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많지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야 됐다고요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럼 한미약품은 좀 그렇잖아 아니 이 독일 제약회사가 이렇게 떡밥을 우는 거 보니 괜찮은 기술인가 보네 싫어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일단 이거 기술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 받고 요게 약개발에 성공하면 요거 약 판매 몇 프로를 매년 로얄티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요거 보고 한미약품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다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샀어 계속 샀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독일 제약회사에서 하다가 요게 실패했어 엎어졌다고요 독일 제약회사가 한미약품한테 먼저 보냈어 야 실패했다 로얄티 기대하지마 안녕 이렇게 딱 메일 보냈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장이 알리지 않고 한미약품 경영진이 오너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한미약품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럼 경영진 아직 대중은 모르지 그러니까 막 샀다고 그리고 내가 샀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실패한 게 언론에 나오게 돼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새끼들이 미리 판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못 먹었다고요 이게 역선택이에요 내가 주식을 사기 의사결정 전에 정보의 양이 달랐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역선택은 뭐라고? 의사결정 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 도덕적 회의는 별게 아니라 뭡니까? 일단 투자를 받았어 열심히 할 거라고 했어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로 오시면 정말 잘 가르쳐 드릴게요 막 그리고 오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환불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환불 기간인데 끝나셨죠? 아 오늘 휴강이요 아 귀찮네 자 오늘 수업은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200페이지 피시고 200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읽으세요 나가버리고 뭐야 이거 이 새끼지 환불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니니까 그게 도덕적 회의예요 의사결정 이후에 일어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저는 여러분이 환불 기간만 끝나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랬어 아 실제로 돈 나는 게 아니라 아실 수 있겠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 나와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나와있고 역선택이랑 도덕적 회의 있는데 거기 셀프 스터디에 보이시죠? 역선택은 의사결정 전에 발생하는 거고 도덕적 회의는 의사결정 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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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